이번에는 오브젝트 복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었죠 만약에 끊었다가 다시 하는 거라서 이 내용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가셔서 이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 오셔도 돼요 먼저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복사하는 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컨트롤 C와 그 다음에 컨트롤 V가 있죠 컨트롤 C 눌렀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 대충 갖다가 붙게 돼요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방법은 이 녀석을 복사할 때 알트키 누르시고서 잡아당기는 방법이었죠 자 이렇게 또 복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F와 컨트롤 V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둘 다 제자리 복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하나는 컨트롤 F 앞에다가 기존보다 앞에 붙여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기존보다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화면 중앙에 붙는 거였고 자 일단은 저는 지금 화면에 지금 빨간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뭐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C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제 컴퓨터 메모리에 저는 지금 빨간색 아이콘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화면 중앙에 대충 갖다 붙는 거였고 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복사했으면은 색깔을 바꿔 놓을게요 다른 색깔을 바꿔 놓게 되면 저는 지금 화면에는 녹색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하는 빨간색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제 컴퓨터 메모리에 있던 빨간색 오브젝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 녀석을 잡아다가 그대로 빼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B를 누를 거예요 지금 여기 녹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네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쓱 자 뒤에 갖다 붙었어요 근데 잘 티가 안 나죠 지금 화면에는 녹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 오브젝트 면을 선택하고 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도구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가 다르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겹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위에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왼쪽에 면색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때 잡아서 슬쩍 빼 보세요 그러면은 자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명령 같은 경우는 보통 제자리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오브젝트 정렬까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정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러스트에서 하는 오브젝트를 그리게 되면은 자 슥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앞에 자 기존보다 앞에 오브젝트가 그려지게 돼요 또 잡고 있는 건 내려가다가 다른 색깔 선택하고 슥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요 나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아이콘을 앞으로 꺼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서 보이다시피 컨트롤 쉬프트 대가를 누르시면 돼요 자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가를 누르게 되면 앞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를 누르게 되면 뒤로 가게 돼요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오브젝트 선택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정렬 메뉴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정렬해서 맨 앞으로 올리기 맨 뒤로 보내기도 있어요 한 단계씩 앞으로 한 단계씩 뒤로도 있지만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 쌓여 있을 때는 요 녀석은 솔직히 잘 구분을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적기 때문에 자 단축키가 커맨드 대가로죠 해보면은 커맨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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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이렇게 뒤로 한 단계씩 가는 척 할 수 있겠지만은 자 맨 바닥으로 안가죠? 이럴 땐 컨트롤 쉬프트 대가로 눌러서 맨 뒤로 보내게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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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